2, 3, 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원약의 성취로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에 바누아2의 소가 중고등학교 랩런트를 비롯해 우세아니아 14개국 랩런트 인재들이 참여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실제 기도로 누릴 수 있는 777기도 소책자가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돼 오는 23일 237 화요제작훈련부터 판매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런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랩런트 망대운동 오늘 토요 핵심은 서울 복부지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원약의 성취로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에 바누아2의 소가 중고등학교 랩런트를 비롯해 오세아니아 14개국 랩런트 인재들이 참여합니다. 저는 내년에는 바누아2와 14개 나라 랩런트 초청할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랩런트 하나를 맡으세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계속 같이 훈련식이 있는 시간표맨들을 내년입니다. 바누아2를 비롯해서 14개 남태평양에 오직 보건받게 모르는 인재들을 보내주옵소서. 5천 종족을 향하여 준비해라. 우선 14개 나라, 오세아니아주, 14개 나라, 섬나라,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랩런트들은 기도 24속에 넣으세요. 5천 종족이 어디에 숨겨져 있나니깐요. 남미 숨겨져 있고요. 저 오세아니아주에 숨겨져 있고요. 4분의 1은 아프리카에요. 또한 4분의 1은 동남아주에요. 거기에 빛 비춰져요.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오세아니아 14개국 랩런트 인재들은 전두협회 직할 학교 학부모들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 24기도 속에서 초청되어 참여하게 되었고 한 가정이 한 랩런트를 책임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들 랩런트는 리더 수련회부터 참여하며 대회 전후로 훈련하는 시간표를 만들어 함께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오세아니아 랩런트 초청을 시작으로 237-5000종족 보금화의 장이 될 이번 WRC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회 능력으로 랩런트 운동을 위해 마음을 합하는 이 기도회는 담당 사역자의 간단한 말씀 포럼 후 참가자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밤 10시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며 사단법인 세계보금화 전두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랩런트 바티즌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에 앞서 리더 수련회가 25일부터 이틀간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립니다. 25일 오후 1시부터 2층 소년부실에서 명찰을 배부하며 당일 등록은 35만 원으로 식사만 제공됩니다. 이어 오후 7시 리더메시지 1강이 선포되며 이튿날인 26일엔 오전 11시에 2강 오후 2시 30분에 3강 메시지가 있고 7시에 4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모든 메시지 30분 전부터는 찬양 및 기도회가 열리며 메시지를 마친 뒤에도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숙소는 대학 기숙사로 간편한 침구와 세면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리더 수련회 이후 27일 토요의 핵심도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되며 산업선교 예배가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또 이어질 WRC를 두고 소통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WRC 본대회는 7월 30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생방송되지 않으며 참여하지 못하는 해외교회와 랩런트를 위해 추후 대회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WRC 당일 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WRC 작시곡 영원하신 여호와가 수록된 그루터기 앨범 18집이 발매됐습니다. CD와 USB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으며 USB 버전엔 찬양과 MR 두 가지 모두 수록돼 있습니다. WRC 작시곡 악보와 어린이 찬양 앨범 언약과 꿈 13집의 한영 악보는 위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대의 미스바운동인 WRC를 위해 인만우의 교회가 4천만 원 온세계교회 하태영 장로 심성희 권사가 2천만 원 인만우엘 안산교회 일본 소상임위원회 장성 인만우엘 교회 주께 영광교회에서 각각 천만 원을 헌금하는 등 이번 주에도 전국의 교회와 성도가 기도로 준비한 헌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실제 기도로 누릴 수 있는 777기도 소책자가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돼 237 화요제자 훈련부터 판매됩니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버전의 777기도 소책자는 오는 23일 237 화요제자 훈련부터 판매하며 이후 위하.kr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777기도 소책자는 지난해 11월 미주 랩런트 대회에서 진행된 전도자의 고백을 바탕으로 성사미 하나님, 보좌의 능력, 열가지 발판 등 777기도 속에 담긴 비밀들을 하나씩 묵상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로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삶 속에서 24시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를 위한 새 교제가 이번 WRC부터 4개 국어로 출간됩니다. 먼저 어린이를 위한 보금성구 109절 따라쓰기 개정판은 기존 교제에 보금성구를 쉽게 암성할 수 있도록 음원이 담긴 QR코드를 추가했습니다. 또 신앙 발판 10가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교제도 함께 출간합니다. 이 밖에 모든 성도가 보금의 말씀을 쓰면서 각인할 수 있는 보금성구 109절 따라쓰기 노트도 출간될 예정이며 개인과 교회, 치유 및 전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새 교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돼 오는 8월 WRC부터 판매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런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랩런트 망대운동. 지난주 토요 핵심은 경북 동부 서부주회를 중심으로 WRC를 위한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된 이날 산업선교 예배는 지역 중대원과 세계산업선교회에서 사회 및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고 경북 동부와 경북 서부주회 연합선가대가 특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지회 목회자들과 인터뷰하며 말씀의 성취와 시대 살릴 언약을 포럼하기도 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복음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37 오천 종족의 20여 년 전부터 브이국에 성교의 마음을 갖고 시간표에 따라서 성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졌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지며 또 신학교가 세워져서 목회자가 양성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으로 현지인을 성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다. 이 교회 소멸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이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참된 군의를 양성하고 복음의 학도병들을 키워 교회 소멸의 시대 재앙의 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키우기를 소망하며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날 핵심 예배는 WRC를 위한 특별 예배로 진행돼 WRC 총괄기획단에서 사회와 기도를 맡았고 2024 WRC 부장담미 스탭 연합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특히 류광수 목사는 이번 대회는 10년 후를 두고 준비하라고 말하며 하루 종일 24의 힘으로 25의 응답을 기다리고 영원한 작품을 누리는 그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들은 이 속에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누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앞서 류광수 목사는 지회 목회자들에게 시대를 보낸 전도, 선교란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고 지역의 중요한 제자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오는 9월 11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에서 열립니다. 류광수 목사가 메시지하며 11일 오후 6시 1강, 12일 오후 1시 30분 2강, 오후 6시에 3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는 8월 18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024 PKMK 수련회가 오는 8월 4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등록받습니다. 해외 참가자의 경우 페이팔을 통해 훈련비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PKMK 정체성 회복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4일 주일 예배 후 오후 4시부터 현장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튿날인 5일 오전 11시에 1강, 오후 2시 반에 2강 메시지가 각각 선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제46차 사랑부 랩런트 대회가 오는 8월 14일부터 2박 3일간 더평 RUTC에서 열립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37화효지자 훈련이 오는 23일 더평 RUTC에서 열립니다. 등록하기는 2동 2층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7월 27일 토요의 핵심 예배는 랩런트 데이로 대구 하나교에서 진행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237, 5천 종족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시간표인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